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범죄실화 소설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제목은 고슴도치 모든 가족들 형제들이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카림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가 담겨있는 아주 재미난 범죄소설인데요 사실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범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남들 눈에는 바보지만 사실은 천재였던 한 청년의 이야기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법관들은 회의실에서 법복을 챙겨 입었다 배심원 가운데 한 사람이 몇 분 지각을 했다 재판장의 경위는 치통으로 힘들어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피고는 아주 조잡한 인상을 주는 레바논 사람 발리드 아부 파타리스다 그는 처음부터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증인들은 피해자가 조금 과장한다고 증언했다 증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강도사건이다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 받아야 할 형벌은 5년에서 최장 15년이다 법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피고의 전과 기록으로 볼 때 8년 정도가 적당했다 그가 범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은 하루 종일 지루하게 이어졌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아니 특별한 것을 기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벌써 오후 3시다 공판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오늘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재판장은 증인 명단에 단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고의 동생인 카림이다 흠 친족이 내세우는 알리바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하며 돋보기 안경 너머로 증인을 건너다 보았다 재판장이 이 증인에게 염두에 둔 질문은 단 하나였다 바르텐 슈트라세의 전당포가 털릴 때 피고 발리드가 정말 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증인은 여전히 고집할까 이게 재판장이 품은 유일한 의문이었다 법관은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물었다 심지어 카림에게 자신의 말을 충분히 알아듣느냐고 두 번씩이나 확인했다 카림이 입을 열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판장은 피고의 동생에게 누차 묵비권을 사용해도 좋다고 일러줬다 그게 법이었다 발리드와 그의 변호사까지 포함해 법정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카림이 증언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 맞이 않았다 이제 모두 그의 입이 열리기만 기다렸다 형의 미래는 동생의 증언에 따라 달라지리라 법관은 지친 표정이었으며 변호사는 지루해했고 배심원 가운데 한 사람은 계속 시계만 쳐다보았다 그는 5시에 출발하는 드레스 댄 행 열차를 놓칠까 조바심을 냈다 카림은 공판의 마지막 증인이었다 법정은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지막에 듣는다 카림은 자신이 지금 뭘 하려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뭘 하는지 잘 알았다 카림은 범죄로 물든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삼촌은 레바논에서 토마토 한 상자 때문에 6사람을 쐈다고 한다 카림의 여덟 형제는 모두 전과가 있었다 법정에서 그 목록을 읽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훔치고 강탈했으며 사기를 쳤고 협박을 일삼았다 위증으로 형을 산 사람도 있었다 다만 살인이나 과실치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은 없었다 카림의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사촌과 사촌, 조카와 조카끼리 결혼을 했다 카림이 입학을 했을 때 선생은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에휴 또 아부파타리스냐 선생은 카림을 바보 취급했다 교실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혔으며 이제 갓 6살인 카림에게 눈부터 불아렸다 절대 싸움을 해서는 안 되며 입도 열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래서 카림은 말을 하는 적이 없었다 카림은 자신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선 안 된다는 걸 눈치 빠르게 깨달았다 형들은 툭하면 동생의 뒤통수를 때렸다 무슨 말을 해도 우물거리기만 하는 통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학년 또래 아이들은 카림이 뭘 설명하려고만 하면 먼저 비웃기부터 했다 학급은 시 당국의 외국인 수용 정책으로 80%가 외국인 자녀로 이루어졌다 카림이 평소와 다르게 굴려고 하면 아이들은 그에게 주먹질부터 했다 카림의 성적이 형편없는 건 정해진 일이었다 카림에겐 달리 어쩔 수가 없었다 10살이 된 카림은 경우의 수, 적분, 해석, 기하학 따위를 한 권의 교과서로 배웠다 책은 선생의 서가에서 훔쳤다 그러나 숙제든 시험이든 또래 아이들이 푸는 쉬운 문제들을 그는 낙제점을 받기 위해 일부러 틀렸다 그래야 주변의 주목을 끌지 않기 때문이다 홀로 공부하는 수학책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카림은 머릿속에서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런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 그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26살의 제일 큰 형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카림이 세상에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노이 켈른에 있는 집은 방이 여섯 개였다 방 여섯 개를 열 사람이 함께 썼다 막내인 카림의 몫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헛간이었다 조명이라야 우유빛이 나는 전구, 달랑 하나였으며 합판으로 얼기설기 엮은 선반이 가구의 전부였다 헛간은 자루가 부러진 대걸레, 손잡이가 빠진 양동이 무슨 기계에 쓰는지 애매하기 짝이 없는 케이블 등 누구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카림은 그곳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컴퓨터하고만 씨름했다 어머니는 그가 거친 형들처럼 비디오 게임에 열중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카림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고전 텍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텐베르크 닷컴에서 고전만 골라 읽었다 열두 살이 된 카림은 형들처럼 되기로 결심했다 열두 살이 된 카림은 형들처럼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 금융기관인 포스트방크의 방화벽을 해킹해 수백만의 계좌에서 끝자리의 푼돈만 빼내 쉽게 들통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CD를 형들에게 주었다 형들은 평소 멍청이라고 부르는 막내가 주는 CD를 뭔지 알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뒤통수를 때리며 허튼 짓 하지 말라고만 했다 다만 발리드는 카림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거친 형들에게서 막내를 보호했다 카림은 열여덟이 되자 학교를 떠났다 다니던 직업학교의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점수만 간신히 채웠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지금껏 누구도 고등학교를 마친 적이 없었다 카림은 발리드에게서 8천 유로를 빌렸다 발리드는 카림이 그 돈을 가지고 마약거래의 밑천으로 삼을 모양이라고 짐작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카림은 그동안 증권에 능통했다 특히 환율에 밝아 인터넷으로 외화를 사고 팔았다 1년 만에 그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70만 유로였다 2013년 기준 한화 10억 8천만 원입니다 카림은 도심의 고급 주택가에서 아담한 아파트 한 채를 세냈으며 매일 아침 거기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누구도 뒤를 따르지 않도록 길을 빙 둘러왔다 카림은 자신의 은신처에 수학책들로 빼곡한 서가를 꾸몄으며 고성능 컴퓨터를 장만해 틈틈이 증권 및 주식 거래를 하며 독서를 즐겼다 형들은 저 멍청이가 이제 마약거래에 푹 빠진 모양이라며 흡족해 했다 물론 형들이 보기에 카림은 진짜 아부 파타리스가 되기에는 너무 허약했다 이종 격투기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카림이었다 그래도 형들처럼 황금 목걸이를 했으며 은은한 잿빛의 고급 면 셔츠와 검은 나파가죽 재킷을 입었다 말투는 여전히 노이큘렌의 소거를 즐겼으며 지금껏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이 없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그를 우러러보는 이까지 생겼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카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혹 카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형들은 그저 가족이라고만 했다 동생에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는 일은 전혀 없었다 카림의 이중생활을 짐작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고급 옷가지들을 즐기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 장난치듯 대학 입학 자격을 따냈다는 사실은 카림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베를린 공대에서 수학 강의를 들었다 벌써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적지 않은 세금을 냈고 노이큘렌이라고는 전혀 모르며 문학을 공부하는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 카림은 형 발리드의 수사 기록을 철저하게 읽었다 가족은 누구나 열람할 권리를 가졌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카림뿐이었다 형 발리드는 전당포를 습격해 1만 4,490유로를 빼앗았으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두 명의 수사관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부파타리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물론 형제의 생김새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척 비슷해서 그 덕에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많았다 형제를 나란히 세워놓아도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증인은 없었다 심지어 폐쇄해로 카메라에 찍힌 영상조차 누가 누구인지 거의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경찰이 빨랐다 발리드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강탈한 물건과 돈을 숨겼으며 범행 무기는 슈프레강에 던져버렸다 경찰이 집을 덮쳤을 때 발리드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는 푸른 사과처럼 빛나는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티셔츠 가슴팍에는 Force to work, 이래야만 한다 라는 노란 영어 글씨가 번쩍였다 발리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쿨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소파를 칼로 찢었으며 책상과 옷장의 서랍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난방을 위해 나무를 깐 바닥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그 아래 뭔가 숨겨두었다고 본 탓이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발리드는 투옥되었다 전당포 주인이 발리드의 티셔츠를 너무도 확실하게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은 마침내 아부파타리스 한 명을 잡는 데 성공했다며 흡족해했다 이제 발리드는 최소한 5년은 꼼짝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며 의기양양해 했다 카림은 증인석에 앉아 법관들을 바라보았다 카림은 그저 단순히 알리바이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이 법정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았다 자신 역시 아부파타리스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은 가족을 범죄의 소굴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누구나 카림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발리드는 수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카림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시인으로 살았던 아르킬로스가 한 말을 떠올렸다 아르킬로스는 기원전 600년경의 그리스 시인입니다 카림처럼 고전을 읽는 사람들만 이름을 알 수 있는 작가죠 그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의 내용은 이렇다 여우는 아는 게 많지만 고슴도치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법관과 검사가 여우라면 자신은 고슴도치가 되자며 카림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었다 어찌해야 좋은지 그 방법은 그동안 충분히 익혔다고 자신했다 저... 판사님 이윽고 입을 연 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어 청승을 떤다고 해서 누구도 동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약간 주의를 끌기는 할 것이다 카림은 자신의 말이 어눌하지만 신뢰감은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존경하는 법관님 발리드형은 저녁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카림은 말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됐다 견눈질로 보니 검사는 벌써 카림을 상대로 위증을 심의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쓰고 있었다 아... 예...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다 재판장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발리드를 틀림없는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검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변호사는 서류더미에 얼굴을 묻었다 카림은 기록에서 용의자들을 보여주고 범인을 가려내게 하는 사진을 보았었다 콧수염과 혁대에 착용하는 미니 가방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4명은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사복경찰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이 형 발리드였다 그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키가 컸으며 어깨는 두 배는 좋게 더 되었다 그리고 검은 머리에 노란 글씨가 적힌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를 틀림없는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아흔 살의 시력을 반쯤 잃은 노파였다 카림은 다시금 훌쩍이며 재킷의 소매로 코를 닦았다 콧물이 소매에 그대로 묻어났다 카림은 그 자국을 보면서 말했다 아니요 재판장님 범인은 발리드 형이 아닙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어허 저는 지금 당신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 진실만을 얘기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드리고 싶군요 판사는 될 수 있는 한 카림의 수준에 맞추려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발리드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요 판사는 좌중을 돌아보았다 검사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대체 누가 그랬어 검사가 되물었다 재판장은 지금 증인을 심문하는 건 자신이라는 눈빛으로 검사를 흘려보았다 카림은 망설였다 되도록 오래 끌면서 속으로 다섯 가지 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마드 형입니다 뭐라고요 이마드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발리드가 아니라 이마드가 그랬다고요 그 이마드가 누구요 이마드는 제 또 다른 형입니다 재판장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카림의 얼굴을 바라봤다 변호인조차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부 파타리스가 가문의 철칙을 깨고 가족에게 부담이 될 발언을 한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문하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이마드 형은 도망갔습니다 예? 재판장은 슬그머니 부하같이 밀었다 도대체 무슨 허튼 수작을 하는 거지? 이마드 형은 제게 여기 이걸 주었습니다 카림은 갈색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계산에 넣었던 카림이다 공판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카림은 자신의 계좌에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돈을 빼두었다 이제 돈은 발리드가 훔쳤다는 그 액수만큼 봉투에 들어 있었다 카림은 봉투를 판사에게 건넸다 이게 뭐요? 법관이 물었다 모릅니다 안 열어봤습니다 재판장은 봉투를 열어 돈을 꺼냈다 판사는 지문 걱정은 까맣게 잊었다 그러나 어차피 지문은 없었다 판사는 큰 소리로 천천히 돈을 헤아렸다 음... 정확히 1만 4천 4백 9십 유로군요 이걸 당신 형 이마드가 당신에게 4월 17일 저녁에 주었단 말이오? 예, 판사님 바로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판사는 니놈의 약점 따위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하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비웃음이 숨길 수 없이 배어나는 목소리였다 증인, 그럼 이마드가 이 봉투를 줄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소? 에... 그게... 잠깐만요 배석한 판사들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흘렀다 재판장은 허리를 젖히며 고쳐앉았다 서두르지 말자. 뜸을 충분히 들이는 거야. 침착해야 해 카림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난 다음 입을 열었다 어... 청바지에 검은 가죽 점퍼 그리고 티셔츠입니다 어떤 티셔츠죠? 어...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카림은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배석 판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판사 두 명은 나중에 판결문을 써야 한다 두 사람은 재판장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 그게... 그러니까... 카림은 머리를 극적였다 아... 이제 알겠어요 우리 형제는 모두 삼촌이 선물한 똑같은 티셔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삼촌이 아주 싸게 사서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영어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의 글귀가 새겨져 있죠 그런 말을 가슴에 달고 다닌다는 게 무척 재밌었거든요 여기 이 사진에서 발리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말하는 거요 재판장은 증거자료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 카림에게 내밀었다 아... 예예 판사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티셔츠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어... 그러고 보니 저도 지금 바로 그걸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진의 얼굴은 발리드 형이 아니라 이마드 형인데요 흥... 물론 그러시겠지 재판장이 퉁명스레 받았다 어디 티셔츠 한번 봅시다 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마침내 걸려들었군 카림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말했다 보여달라고요? 그건 집에 있는데요 아니...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거 말이요 진짜요? 하필 지금 그걸 보여줘야 하나요? 그렇소... 빨리 봅시다 재판장이 재촉했다 검사도 심각한 얼굴로 노려보자 카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가죽 점퍼에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카림은 증거 사진의 발리드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지난주에 카림은 크로이치베르크의 복사 가게를 돌아다니며 이 똑같은 티셔츠를 스무 장이나 마련해 형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열 장을 더 찍어 부모 집에 숨겨놓았다 수색영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것이다 공판은 중지되었으며 카림은 재판장 밖으로 나가 기다려야만 했다 나가기 전에 카림은 판사가 검사에게 문제가 된 사진 외에 다른 증거는 없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 1라운드는 잘 마무리됐군 카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법정으로 호출을 받은 카림은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없다고 하자 검사는 이제 막 형리가 가져다 준 기록을 확인했다 말 그대로 카림은 깨끗했다 아부 파타리스 씨 검사가 카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 당신의 진술로 이마드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건 아시죠? 카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몹시 부끄러운 듯 눈길을 깔아 구두코만 바라보았다 카림은 이제 말을 더듬었다 발리드도 제 형이죠 저는 막내니까요 모두 언제나 저를 보고 멍청이라고 부르죠 어쨌거나 발리드도 이마드도 제 형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형이 한 짓 때문에 발리드가 감옥에 가서는 곤란하죠 가족이 아닌 사람이 범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번 일의 범인은 제 또 다른 형입니다 이마드 말이죠 이제 카림은 천천히 결정타를 먹일 준비를 했다 판사님 발리드는 정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리드와 이마드가 서로 아주 닮았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카림은 두툼한 지갑에서 아홉 형제를 나란히 찍은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재판장의 코앞에 쓱 내밀었다 돌연한 행동에 짜증이 난 판사는 사진을 집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앞에 내려놓았다 거기 왼쪽 첫 번째가 접니다 두 번째는 발리드 입죠 판사님 세 번째는 파루크고 네 번째가 바로 이마드입니다 어 그리고 다섯째는 사진을 우리가 보관해도 좋겠소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국선으로 변호를 맡은 그는 친근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암울하기만 했던 사건에서 돌연 한 줄기 빛을 본 변호인의 얼굴에는 열분 미소가 흘렀다 다시 돌려만 주신다면야 그 사진은 한 장뿐이거든요 레바논에 계신 한리마 이모에게 보내주려고 찍은 거죠 반년 전에 우리 아홉 형제가 모두 모여서 찍었습니다 보기 좋죠 카림은 재판 관계자들을 쭉 훑어보았다 마치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 하고 다짐을 주는 것만 같았다 그래야 이모가 우리 모두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진은 보내지 못했어요 파루크 형이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카림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파루크 형이 좀 이상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는 전혀 재판장은 손사래를 쳤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증인 카림은 증인석으로 돌아와 앉아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했다 그럼 다시 볼까요 판사님 첫째 사제는 접니다 둘째는 발리드고 셋째는 파루크 넷째는 이마 알았소 고맙구려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들었소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를 보고 혼동을 일으켜요 학교에서 선생들도 헷갈리기 일쑤였으니까요 한 번은 생물 시간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드 형은 생물을 아주 어려워했거든요 카림은 끄떡도 않고 계속 떠들어댔다 알았다니까요 판사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끊었다 아니 이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생물 시간에 됐다니까 판사가 막았다 카림은 증인석을 떠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전당포 주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법정은 이미 그의 증언을 들었지만 주인은 판결의 순간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긴 그는 피해 당사자이니 당연한 노릇이다 이제 전당포 주인은 다시 앞으로 불려나가 가족 사진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자신이 알아보아야 하는 게 두 번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당연히 사진의 두 번째 남자죠 조금 성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반응이었다 나중에는 본인도 후회를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두 번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터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법정 분위기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법정의 문 앞에서 카림은 판사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계산을 해보았다 재판장은 전당포 주인을 다시 한번 신문하려는 결정을 이내 내릴 것이다 카림은 정확히 4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물론 판사가 들어오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판사 앞에 가서 사진을 보고 있는 전당포 주인의 모습이 카림의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게 계획대로 풀리는 것을 본 카림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그런 다음 카림은 큰 소리로 자신이 깜빡했다고 한 번 더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외쳤다 잠깐이면 된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는 게 싫었던 재판장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참 또 뭔데 그래요? 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아주 멍청한 실수를 했어요 판사님 아 이런 어처구니없는 착각을 하다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카림은 일거에 법정의 시선들을 사로잡았다 모두들 이마드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철회하려나 보다 하고 짐작했다 그런 일은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판사님 그 사진의 두 번째는요 발리드가 아니고 이마드입니다 네 발리드는 네 번째예요 이마드가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이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미안합니다 재판장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며 전당포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변호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두 번째가 이마드라고 재판장은 성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발리드가 아니고 이마드 예예 두 번째가 이마드예요 저기 판사님 카림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모가 알아보기 좋으라고 사진 뒤에 차례로 이름을 써놨어요 이모는 우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독일의 올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입국 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판사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형제는 너무 많습니다 판사님 사진을 뒤로 돌려보세요 보이시나요 거기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름을 써놨습니다 사진 뒤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전과자 기록에서 이마드의 사진을 열람하고 난 재판부는 발리드를 석방했다 이어 이마드가 체포되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던 이마드는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으로 사건 당시 레바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인정받아 이틀 만에 풀려났다 여권 문제는 카림도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었다 결국 검사는 카림을 상대로 위증 및 이마드를 불리하게 만든 무고의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카림은 나를 찾아와 전후 사정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형들 역시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언 거부권을 주장하기로 했다 결국 카림에게 남은 것은 짙은 혐의였을 뿐이다 검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카림은 모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것이다 카림을 상대로 한 고소장은 기각되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예컨대에 발리드가 이마드에게 훔친 돈을 주었으며 형제의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마드의 여권을 가지고 여행했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형제들은 서로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았다 물론 형들은 여전히 카림을 멍청이라 부르며 뒤통수를 툭툭 때렸다 그들은 어떻게 카림이 발리드를 구했으며 법정에 망신을 안겨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카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슴도치와 여우를 생각했을 뿐이다 반전 영화의 대명사 중에 식스센스도 있지만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이저 소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절름발이었던 척 했던 거죠 걸어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멀쩡한 사람 자세로 걸어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카림도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으로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좋은 머리를 썼네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옳지 않고 제가 전당포 주인이라면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그 증거물 봉투 속에 들어있는 현금은 다 돌려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90살 먹은 할머니는 본 적도 없는데 목격자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레바논 출신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겪는 어떤 서름이랄까 이런 것들도 작가가 작품 속에 녹여 넣은 것이 아닌가 아무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